남가주 지역에 올해도 산타하나 강풍이 부는 시즌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대형 산불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산불 위험 경고도 나왔습니다. 남가주 일도가 이번 주 산타하나 강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수요일 밤부터 LA와 벤츄라 카운티에 산타하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산간지대 평균 시속 60마일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 데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남가주 지역에는 10월 중순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도대의 따뜻한 날씨에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고온 건조할 날씨에 강풍까지 이미 산불 위험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산타하나 강풍으로 해양가와 벨리 지역 등에도 이번 주 시속 35마일에서 50마일의 돌풍이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주 산간지역 등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함께 당부됐습니다. 고온 건조할 날씨. 지니까 얼굴쓰 ..